어린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하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요.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독특하면서 참신한 발상, 이제는 영화로도 만나볼 수 있죠. 어린 감독들의 영화축제, 부산국제어린이청후년영화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28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집행위원 빅키즈가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도 맡아 영화제의 성격에 눈높이를 맞춰 진행됩니다.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올해로 12살이 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빅키가 12일 저녁 개막했습니다. 영화 선정에서부터